음악 유망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그 회사의 스토리와 보유 기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는 블록체인핑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4세대 블록체인을 표방한 신기술이죠. 바로 큐브체인의 개발로 올해 대한민국 인터넷 기술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오늘 큐브시스템의 저희 김동호 CEO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방송 출연이라고 하시는데 떨리진 않으시나요? 네 떨리진 않네요. 네 다행이네요. 그럼 저희가 오늘 좀 여쭤볼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큐브시스템이라는 기업 이름보다는 사실 이미 좀 큐브체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확히 아직 저조차도 큐브체인이 뭔지 좀 생소한데 우선 큐브체인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의 기술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시간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블록을 전 블록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연결한 구조입니다. 이런 블록체인 구조 덕분에 블록체인은 무결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블록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블록체인의 단점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그렇죠. 블록을 검색하고 생성하고 업데이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큐브체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존 기술적 단점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큐브체인은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는 블록을 다중화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들을 멀티 구조로 다중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특수블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럼 이 특수블록이라는 게 일반 블록이랑 우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특수블록은 사실상 큐브를 만들 때 삽입이 되는 블록이라서 저희가 특수블록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질적으로 특수블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블록을 병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24개의 트랜스젝션 풀에서 이 블록을 동시에 생성하고 동시에 생성된 24개의 데이터블록이 아까 말씀드린 멀티 구조로 다중화가 되는데 그 다중화될 때 나머지 3개, 그러니까 총 27개죠. 27개 중에 3개가 특수블록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이 특수블록의 역할은 뭐냐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블록 사이즈가 점차 커졌을 때 발생하는 속도 느림을 해결할 수 있는 인덱싱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거래를 진행할 때 시스템이 그 거래를 안심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에스크로 블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태틱스 블록이라고 하는 블록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거래자 간의 또는 계좌 간의 어떤 데이터 통계를 기준으로 검색을 할 때 필요한 블록입니다. 예를 들면 계좌 잔고가 만 개 이상인 지갑을 검색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태틱스 블록이라는 것을 써서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계, 스태틱스 블록, 그리고 에스크로 블록, 인덱싱 블록이 3개의 특수블록이라는 건데 저희가 아까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브체인을 두고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4세대 블록체인이라는 게 뭔지 이게 또 1세대, 2세대 블록체인과 차이점은 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4세대 블록이라고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1세대, 2세대, 3세대가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블록체인 구조를 봤을 때 이 블록체인 구조를 만들고 이것으로 거래를 시작했던 시스템을 비트코인이라고 하고 그 비트코인을 우리가 1세대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비트코인도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얘기했던 기존의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방식보다 좀 더 개선된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를 했어요. 그게 이제 UTXO라고 해가지고 Unspent Transaction Out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 기술을 가지고 비로소 공유 경제, 여러 사람들이 그 트랜잭션을 같이 공유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1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2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더리움 창시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코어라는 엔진에다가 버츄얼 머신, 그리고 저장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채널, 그리고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앱이라는 디센트랄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고 이것을 저희가 2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3세대는 저는 3세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스트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기술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고 합의 알고리즘을 이제 좀 더 개선시켜서 속도를 증가를 시켰죠. 그리고 그 각 기술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징을 좀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1세대가 2세대가 왔듯이 2세대가 3세대로 갔느냐라는 기술적 차이를 봤을 땐 제가 지금 여기 우리들이 얘기하고 있는 3세대 기술은 사실상 2세대에서 좀 발전한 기술이지 3세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게 제 엔지니어적인 판단인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3세대라고 나와 있는 포스트 이더리움 기술 구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 큐브체인은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의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기술 구조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트랜잭션 풀에서 만들던 데이터 블럭을 24개의 트랜잭션 풀에서 동시에 만듭니다. 우리가 1차선 구속도로를 다니다가 하이패스 지나서 차가 하나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24차선 구속도로에서 하이패스 지나자마자 차가 24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튀어나와서 이것을 큐빙이라는 기술로 묶는 거죠. 이러한 기술 구조를 기존의 이더리움과 비교해 봤을 때 동정성상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판단으로 봤을 때 큐브체인은 사실상 2세대 이후의 새로운 세대의 기술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세상에 3세대 기술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4세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4세대가 됐다고 혁신적인 변화가 들어가요.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3세대가 있어서 그러면 3세대 기술은 저희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 말씀드렸지만 3세대 기술 구조는 이더리움과 기술 구조는 동일합니다. 합의 알고리즘이나 개선사항이 포함이 된 거지 혁신적인 세대를 아룰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됐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감히 저희가 4세대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큐브체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아까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혁신적인 변화가 좀 들어가 있는 만큼 제가 이제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큐브체인만의 특징, 강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개 트랜잭션 풀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처리량이 많습니다. 이것을 TPS라고 하는데요. 트랜잭션 퍼 세컨드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가 12,900개를 처리하는 걸로 내부 시스템 테스트상 우리가 결과를 얻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대비 처리량이 많다라는 기술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처럼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 플랫폼 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쉽게도 비트코인은 플랫폼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확산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버철머신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디앱을 만들면 누구나도 코인 비즈니스 코인 이코노미가 포함된 디앱을 확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이더리움의 특징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술 구조의 코인이다, 블록체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마더코인 역할을 합니다. 마더코인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 메인넷에서 토큰, 다양한 토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4세대 이름에 걸맞게 기술 구조도 그렇고요. 사용처가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 그동안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많이 고민들 많이 하시고 거기에 맞는 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제가 생각하는 사용처는 크게 공공 분야, 그리고 금융 분야, 그리고 이코노미, 이커머스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공 분야는 정부가 주도를 하고요. 금융 분야는 금융기관들이 주도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민간 기업은 이커머스, 이커머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서비스가 존재하고 업체도 많고요. 유저수도 많고요.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프로토컬을 이용한 서비스 API를 만들어서 리즈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저희는 큐브체인이 다른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이 갖고 있지 않는 좀 독특한 그리고 차별화된 기술이다. 그리고 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야가 좀 다양한 만큼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러한 4세대 블록체인 큐브체인을 개발하신 배경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상 이건 제가 혼자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 회사의 핵심 엔지니어들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한 게 사실 큐브체인의 시작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희 엔지니어 중에 리더라고 보는 분이 수년간, 십수년간 증권 시스템을 개발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는 디센트럴라이즈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10년 이상을 센트럴라이즈돼서 근무했던 개발자였죠. 그 분이 블록체인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디센트럴라이즈돼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더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술 구조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개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언제든 그게 2년 전 얘기죠. 벌써 2년 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개발 동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김동호 CEO가 걸어오신 게 저는 좀 궁금한데 과거 이력이나 경영을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제 경력을 얘기하면 한 권의 책이 넘을 수도 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마음껏.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사실 동종 분야에서 25년 근무하고 있네요, 제가. 그래서 대기업, 그 다음에 모바일 이동통신사에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했고 지금도 그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바로 스마트폰에서 쓰고 계신 서비스를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좀 그 회사의 홍보 효과가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디지털 방송 분야, 그 다음에 무선 모바일 분야, 그 다음에 기업용 정보 시스템 분야 다양하게 개발을 했었고 매니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큐브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또 돼 있나요? 아, 저희 큐브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커머스를 지향합니다. 이커머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을 했고요. 네. 저희 큐브체인 기술 기반으로 우리가 이커머스에 제공할 수 있는 오픈 API가 어떤 것이 있느냐,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정도가 저희의 핵심 서비스 API입니다. 이 API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이더리움 기술 구조에서 봤을 때 프로토콜과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큐브체인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할 때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API는 코인 이코노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API를 쓰시고 그 기업이, 그 서비스 업체가 우리는 이러한 코인 이코노미를 만들겠다 하면 그 API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이더리움의 지갑을 보시면 지갑에서 돈을 이체할 때 그 가스라는 수수료를 내거든요. 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API가 총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 이커머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신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를 믿을 수 있어야 이코머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을 믿어야 됩니다. 상품을 믿어야만 그 상품과 서비스에 진입하학을 해야만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인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와 상품을 인증해야 됩니다. 그 API가 두 가지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문적 지시를 가지고 모여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을 사고 싶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그 상품, 그 제품, 그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적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안다는 서비스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일례로 우리 보면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시면 개인 간의 거래, P2P라고 하잖아요. 그때 보면 굉장히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죠,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서비스 사업자와 물건을 사는 사람들 간의 어떤 구조에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 개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집단이거든요. 저희는 그 전문가들이 저희 큐브체인 기반의 플랫폼에 들어와서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알려주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쫓아서 그 사람들에게 상품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괜찮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이름이 큐브 오픈네트워크입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서비스 플랫폼 API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마켓플레이스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메신저 기반의 마켓플레이스를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큐브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커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업입니다. 기업이 사실상 사업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센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오픈을 해놓은 서비스인데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고 내가 원하는 질문을 얻을 때까지 좀 많은 단계를 거치고 시간도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챗봇을 활용하자. 뭐냐면 오토메이션 대답을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기계적 서비스 응답기를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창에다 올려놓고 내가 마치 기업의 직원과 대화하듯 내가 질문을 던지면 챗봇이 기업 서비스를 고객한테 응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은 그 응답을 들음으로써 그 다음에 예약과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그 스마트 컨트랙, 마치 이더리움에서 얘기하는 디앱, 디앱을 이제 성사를 하게 됨으로써 코인을 획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은 콜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절감된 비용을 이런 코인 이코노미에서 사용자에게, 기여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럼 그렇게 기여한 사용자,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기존 플랫폼에서는 잘 없었던 형식이죠? 사실 그 블록체인이 처음 만들고 이더리움이 확산될 때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죠. 없었는데 이제 그 이더리움의 기술적 플랫폼이 이런 것이고 코인 이코노미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아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이미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코인 이코노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코인들 또는 기존 코인들이 확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나 API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저희의 다섯 가지 큐브체인 기반의 AP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POH 방식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거예요? POH는 POW 플러스 POS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POW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시 파워를 이용해서 채굴을 해야만 코인을 보상으로 코인을 획득하는 방식을 POW라고 합니다. POS 방식은 그러한 POW 방식이 너무 자원의 낭비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생기니까 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의 지분, 잔고를 가지고 결정권을 주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희는 50년간 채굴을 하면서 POW와 POS를 발란스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병합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훌륭한 기술인데 사실 또 관건은 생각해보면 큐브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가 과연 실생활에서 얼마나 또 잘 이용될 수 있냐라는 게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말씀드렸지만 이커머스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밀접한 생활이고요. 하루라도 쇼핑을 안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쇼핑을 안 하더라도 항상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쇼핑, 그 다음에 이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다섯 가지 서비스 API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진행했던 이커머스를 개인과 개인, 그 다음에 사용자와 사용자 간에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큐브체인 API이기 때문에 기존에 진행했던 이커머스라고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도 거기에 큐브체인이라는 코인이 스며들면서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이커머스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말을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기술을 만드는데 혼자 한 게 아니다라는 겸손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저희가 팀을 자랑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직원이 21명인데요. 그중에 10명 이상이 R&D, 연구개발 인력입니다. 그리고 10명 중에서 5명 이상이 석박사 인력이고요. 모두 다 5년 이상,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했던 아주 유능한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하고 지금 모여서 큐브체인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믿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저희 R&D를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개발 인력을 가장 많이 믿고 있습니다. 보시는 연구개발 인력들이 조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큐브체인의 미래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어디에 와 계신지 저희가 로드맵을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올해 저희는 크라우트 펀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메인넷을 가동할 겁니다. 메인넷은 아시겠지만 채굴을 하고 그 다음에 코인을 트랜잭션 해주는 메인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 5가지 API를 이커머스에 적용하는 프라이빗넷이나 서비스넷을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 이후에 우리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러한 큐브체인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기술 구조를 좀 더 넓게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술 구조로 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식 워킹그룹 라이센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인넷 오픈까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데 최근에 해외 활동 역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요. 그 부분도 자세히 좀 얘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런던에서 진행했던 월드 글로벌 블록체인 쇼에 저희가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상 동양업체에서는 저희가 처음 참여 저희가 유일하게 참여를 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사람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파이낸셜 쪽으로 앞서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이 있었는데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블록체인이라는 부분에서 좀 호기심을 많이 느꼈어요. 영국인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큐브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 구조를 소개하고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사실상 저희 기술 구조를 발표하는 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고 저희 부스에 와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저희한테 하시고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오랫동안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자 파트너 역시도 이번 런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이 큐브체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혹은 원하는 블록체인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목표라기보다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앙화되어 있던 경제, 중앙화되어 있던 사회, 중앙화되어 있던 시스템을 디센트랄라이즈드 사용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공유의 경제입니다. 누구나 다 같이 경제활동을 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서로가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그리고 형평성이 있는 그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는 블록체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구조가 당연히 발전해야만 기술구조라는 게 발전을 해야만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계속 좋은 기술이 나와서 블록체인 기반의 사회경제가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4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큐브체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토종 한국 프로젝트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만큼 큐브체인의 성공을 함께 기원을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